자, 호박전, 호박전! 어? 지금 호박전 들어가세요, 벌써? 고기를? 네, 묻힌 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. 여기다 강좌 넣고? 네, 밀가루 묻히고 넣고 또 밀가루 묻혀서 밀가루 또 묻히고 계란 하시면 돼요. 농자에? 야, 그래도 이거 기분 좋다. 요리처럼 나올 것 같아. 보여, 앞뒤 다 붙여서. 네? 앞뒤 다 붙여서. 저는 이제 모양보다는 맛으로. 오, 여기를 호박을 안 묻혀야 하는데 묻혔구나. 그냥 얘기를 해 주셔야죠. 아, 눈 봤다 뭐요? 빵 가고 있었죠. 바가미야지, 바가미. 잘하는데 오늘 틀렸네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. 같이 해볼까요?